친구가 왔다고요? 혹시? 아빠도 못 나와 같이 가 너희 왜 이렇게 쑥스러워? 여자 친구? 너무 좋아하는데? 긴장한 윌리엄의 모습 안녕, 벤트를 윌리엄 안녕, 누나 보내주셔서 고마워 개근아, 안녕 잘 지냈어? 네 들어와, 들어와 귀여운 여자 친구 같네요, 정말 손 닦아줄게 이 누나 역시 손 먼저 박고 안녕, 애교야 윌리엄이 초대한 여자 친구 누굴까요? 웃는 모습이 예쁜 누나 여덟 살 행운인데요 동생들과 잘 놀아줘서 평소에도 누나를 그렇게 잘 따르네요 안녕, 애교야 꽃! 행운아, 잘 지냈어? 네 꽃인데, 꽃! 고쳤어? 고마워, 윌리엄 괜찮아 누나 너 왜 이렇게 쑥스러워, 윌리엄 아이들이 누나를 너무 좋아하네 재밌는 거 갖고 왔어 페이조다, 페이조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응, 점토 가져갔구나 아, 페이조 김밥 어떻게 만드는지 아 김밥 엄청 맛있어? 응 김밥 먹어봤더니 최고였어 계량주가 맛있고 무슨 오죽 딱딱하게 했는데 엄청 맛있어 김밥이야 무슨 오죽 딱딱하게 했는데 엄청 맛있어 어? 우리 귓속말 하니까 약간 표정이 굳었어 에휴 응 어, 못 열어야겠어 너네, 이거 줘 안켜! 이거는 내가 이거 만들어줄까? 야 다 열어버리겠어 어, 열어줬어 놀아 이거 좀 봐봐 피자! 오, 적극적인 벤틀리 피자라 피자, 피자! 오, 윌리엄이 저 속에 묶이네요 나색이야, 핑크색을 좋아해 핑크색? 응 고마워, 벤틀리 고마워, 벤틀리 왜 보고만 있어 어 왜 끼지 못할까? 아, 교육만 질까? 어, 평상시 윌리엄의 모습이 아니야 어, 길이다! 웃음 알아 같이 놀고 싶은데 웃음 알아 친구끼리 벤도 놀고 아이언이도 놀고 응 스톱크리 스톱크 누나, 빨리 가줄게 누나, 여기 이쪽은 난리가 난데요 맛있다 윌리엄! 응, 누나 뭐 놀고 싶어요? 응 누나가 먼저 다가와줬는데 응 어떻게 해 주려야 할까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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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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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나 얘기 안 하네 아, 저거 아프지 아파 윌리엄 괜찮아? 누나? 테이프로에 바지 갔어 나 어차피 괜찮아 나 여기로 피났고 여기까지 나 피났어 누나 여기 보여? 이게 피난다고 누나가 자기 경험당을 말해주면서 달래주는구나 이게 아프겠지 아, 저거 나 그냥 너무 아프지 났어? 여기 아팠어? 어? 아까 이거 아팠게? 자기도 놀래달래 아, 이거 아팠는데 아, 너 아팠구나 아, 너 아팠구나 맞지? 누나가 잘 맞춰주네 이거 그래도 윌리엄이 좀 풀린 것 같긴 하네요 아빠, 그거 틀어줘 나 그거 누나한테 보여줄래 그게 뭐예요? 해줄게, 기다려봐 배고파 아, 방탄 오, 필살기 나오나요? 아, 연습해놨구나 왜, 왜 나는, 왜 나는, 왜 나는, 왜 나는, 왜 나는 멋있어 나도 가만히 못 있지 야, 하지 마 하지 마 싸우면 안 돼 얘들아, 이제 우리가 춤추는 거 한번 볼까? 응, 누나 어머, 자세 봐, 자세 봐 괜찮아? 어머, 어머 오, 다르다 오, 표정 봐, 오 오, 표정 봐, 오 이야 우와 우리 엄마, 아빠 놀이할까? 응 내가 아빠고, 표정 아빠 아빠가 인기가 많네 너가 아빠야 너가 아빠야? 형만 부르게 해주소? 여보, 우리 아기 키워요 아기 키워놔 여보, 아기 키워요 여보, 아기 키워 아기 키워 아기 키워 아기 키워 아기 키워 여보, 수아야 나와, 우리 아기 키워 무서워. 저도 완전 춤 있어. 빨리 범어쳐. 너무 범벅 빠졌어. 벤젤린의 머리 바빠 당겼어. 그냥 놀이 하는 거잖아. 일부러 온 거야. 아니 그러니까 너는 도둑놈이라고 생각하고 상황 꼭 깊게 들어간 거야. 알겠어. 벤 우리 밖에서 네가 도둑해? 어우 체인지. 과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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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